안녕하십니까? 첫짠낚시입니다. 뭐냐? 오! 왔어! 왔어! 오! 좋아요! 구독! 감사합니다. 야 물새 깨끗한거 봐 여기도 뭐 때나 똑같지 뭐 이물이 쩡그린게 뭐 똑같이 깨끗하지 왠지 저기 저 위에가 좀 좋아보이잖아요 저 위에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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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? 그래도 일단 여기 왔은게 어떻게 온김에 여기도 한번 던져봐야지 야 껍질잡기 이거 그냥 보통이 아니구만 넘들은 그냥 늘믄 나온다는데 그냥 지는 왜 근데요? 껍질 낚시 징그럽게 못하는갑네 일단 갑니다 주절주절 해봐야 그거는 핑계에요 일단 바닥은 수심이 좀 나오구요 이 짝이 볼록 파져있구만 저 짝이로 해갖고 계속 공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휴 뭐여 아 뭐냐? 아! 풀댁이 없을 줄 알았더니 자아! 나우쑤! 아 이거 뭐 야 궁디가기라 여기 느낌 좋은데 여기서 한번 그 승부를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 생각에 여기도 꽝치면 그냥 어디 가도 꽝칠 것 같은데 여기서 승부가야할 것 같아 청태도 조금 걸었어 많이 걸은 것도 아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게 액션캠 잘 켜놓고야 콱 잡으면 꼭 핸드폰도 꺼져있고 액션캠도 꺼져있고 다 꺼져있더라구 아 뭐냐? 오! 왔어! 왔어! 오! 와! 야! 대박이다! 와! 왔어! 제 피인지도 몰랐어요! 쟤누 뭐 풀떼기 걸은 줄 알았어! 풀떼기! 와! 꺽지다! 오! 오씨! 자빠져있다! 우와! 꺽지 꺽지! 우와! 드디어 만났어요! 꺽지! 야! 임마!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 자식아! 와! 역시! 여기서도 꽝치면 딴 데도 꽝치겠어요! 진짜 포인트... 포인트 몰라! 포인트 보는 눈도 없어요! 일단 꼴창이 좀 괜찮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! 우와! 후! 여기가 진짜! 야! 와! 진짜! 눈물난다! 아! 이거! 꺽지다! 완전! 아까 드론도 빠져먹고! 아! 꺽지! 아! 눈물나! 오! 꺽지 꺽지! 오! 조심해야돼! 오! 조심해야돼! 야! 꺽지입니다! 꺽지! 야! 드디어 꺽 잡았어요! 후! 야! 행복하다! 진짜! 야! 꺽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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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꺽지입니다! 꺽지 여러분! 꺽지! 지대로 바뀌었습니다! 자! 나이스 꺽지! 여기! 우와! 여기다! 느끼해요! 야! 한마디 잡았습니다! 우와! 대박이다! 진짜! 우와! 우와! 오! 무섭다! 무서워! 카메라를 입자계로 한번 놓기! 입자계! 옆에서도 멋지게 잡는거! 아! 몰라! 또 잡으려는가! 저기서! 저쪽이 한번! 저쪽은 물이 좀 이렇게 안돌아요! 꼴창으로 이렇게 생겨갖고! 돌파괴로! 저쪽에도 좀 있을거 같아! 느낌에! 느낌만! 내가 뭐 그런거 잘 봤으면은! 껍질 고수였지! 안그래요? 이거 한마디도 어떻게 잡은건디! 뱀새끼 있는거 같아! 껍질 났다! 자! 저쪽에서 피딩한다! 뛴다! 오케이! 딱 떨어졌어! 이거 머리 박고 기절을 안했나 모르겄네! 껍질! 기가 막히게 떨어져 버렸어요! 포인트가! 포인트가 아니지! 껍질이 방금! 폴딱! 껍질 없었지요잉! 뭔가 폴딱 뛰었은게! 뭔가 묵직이여! 설마 껍질 아니겄지? 어? 어? 야! 나이씨! 우와! 또 잡았어! 우와! 어이구! 숨 넘어가네! 우와! 우와! 사이즈도 좋아요! 사이즈도 좋은데! 껍질였어! 이게 물살이 겁내 쎄고! 지가 그 뭐예요! 손에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잉! 물살이 겁내 쎄요! 와! 물살이 겁내 쎈디! 거기에서 이렇게 껍질 사이즈 좋아! 와! 와! 이거 진짜! 대박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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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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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프네! 갔어요! 갔습니다잉! 님은 갔어요! 아! 형기증 나네! 사이즈 진짜 좋았는데! 아! 그래도 다행입니다잉! 잡은 거 영상이랑 담으갖고! 근데 물이 빨라서 그 입질 꿋꿋 치는 걸 잘 못 보네! 카메라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반티 세우게요! 지금 이정도? 그 어우 그걸 잘 못느끼여 아 아깝다 방금전에 그거 딱 탕 끓이면 살을 그냥 통통하니 맛있겄구만 다시 아까 저기였지? 아까 뛰었던 니가 오케이 안착시키고 바닥 깔고 또 올게요 아무튼 봉다리다 일단 넣고 시작해야겠다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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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나뻣다 콧구멍 낄뻔했네 잡은줄 알았다 이거 그냥 조종사가 어리버리 해갖고 청태에 뭐 조금씩 끼긴 끼네 와 그래도 여기 두마리 왔습니다 여기가 명단인개비 일단 여기서 계속할게요 여기서 명단거리까지 끝나면 족같다 와 이 짧은 시간에 두마리 잡어본적 처음입니다 기분 오케이 좋다 물소리랑 좋지요 자 지그헤드로 바꿔왔습니다 지그헤드요 지그헤드가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 자 지그헤드 지그헤드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꺽지야 나와 나와 근데 지그헤드는 액션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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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지그헤드 떨어졌냐? 눈이 침침해서 어디 떨어졌나 안보였어 지그헤드 아 나 환장하네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달려있구나 달려있네요 와 이거 대박 아 대박이네 스피너는 어디 떨어지나 잘 보이더만 이거 뭐 액션 어떻게 좋아해요 살살 그냥 감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요 조금씩 빨딱빨딱 흔들어 줘요 천천히 감으면 되나? 모르겠네 그냥 하다보면 답 나오겠지 그냥 아이고 궁딩해라 그냥 저쪽으로 다시 한번 넣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부리키 잡았는데 와 미친다 부리키 잡았는데 풀 걸었어 와 이거 100% 터진다 이거 짠 뭔가 사고칠 것 같아갖고 방금 전에 지그헤드 밖으로 가면서 이걸 갖고 왔지요 다시 스피너로 넘어갈게요 다시 스피너로 두 마리 잡았는게 믿음의 스피너지 뭐 아유 아까 그거 안 놓쳤어야 한디 그거 놓치는 바람이 그냥 아 아깐 거 뭐 뭐요 왔어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안디야? 아 너무 작아요 아 한지 아갔네 매운탕이나 넣어먹기는 너무나 미안한 존재고 이거 아 이거 봐요 잡긴 잡았습니다 아 너무 작지요 이거 방생 지도 양심있어 이거 먹다가 괜히 매운탕 끓여서 먹다가 그냥 에? 매운탕 먹으면서 울면서 먹겄어 매운탕을 울면서 먹겄어 갈아 갈아 빠이빠이 더 커갖고 만나자잉 빠이빠이 갈아 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작으면 방생입니다 솔직히 방송 안했으면 봉달을 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사람이 솔직이야 안그래요? 이거 안했으면 매운탕이나 누나 모르잖아요 사이즈 어떻게 생겨먹었나 아싸 자 그래도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 문제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문제도 있습니다 살짝 껐다가 일단 다시 또 이어서 찍었습니다 핸드폰이라서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용량 관리도 좀 해야 돼요 용량 발음이 핸드폰이라서 용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 관리도 조금씩 할 겸 좀 껐다가 이따가 다시 좀 켜고 할게요 바이러스 루루